부산에는 내수부진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길을 살리기 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부산우수식품제조사협회가 출범했는데요. 그 이후 지난 2017년에는 협회 공동마케팅 브랜드인 메이드인 부산이 만들어지며 이제 명실상부 부산을 넘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인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정욱기 메이드인 부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이드인 부산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식품들이 총망라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메이드인 부산을 출범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계 각국을 이행을 하거나 세계 각국에 관심을 가질수라고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식품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도 식품이 굉장히 뛰어난 음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했을 때 인식되는 부분에 식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식품산업은 각 나라별 각 지역에 중소기업이 버팀무기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조선 대기업의 제조에 가려서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고요. 그런데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800개의 식품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7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유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200개 정도의 제조사가 전체 60%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부산 지역 식품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큰 활료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족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식품 관련 업체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중에서 우수식품 업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 부분별 각 이해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각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 업체의 특성을 모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각자의 활료를 공동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약 30개 업체가 모여서 사단법인 우수식품 제조사 협회라는 걸 발족을 해서 여기에서 공동 브랜드의 메이드 인 부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 통합 패키지 상품이 메이드 인 부산을 출시했고 법인도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메이드 인 부산에 함께하고 있는 품목이나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통합 패키지 상품 자체에 약 22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건식품 같은 경우는 오복식품의 황과간장이나 고추장, 성인식품의 채순이 명장의 참기름 덜기름, 석화의 천연해물다시팩하고 기장미역다시마, 그 다음에 50년 전통의 낭막식품의 명품김, 그 다음에 남일식품 산업의 펭귄별통조림을 가지고 저희들 건식품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냉동식품의 경우는 명란 최대 소비가 일본에서도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덕가푸대의 명란, 그 다음에 부산 업무계 대표인 삼진, 고래사 업무을 가지고 저희들 통합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물셋뿐만 아니고 식사제, 유통, 판매 채널을 확대시키면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품목들 중에서 어묵이나 기장, 다시마 이런 것들은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식품들이죠. 지금 메이드인 부산이 출범한 이후에 백화점과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금 3개의 무대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국 최초로 지역 통합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지역뿐만 아니고 수도권 각 지역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면세점이 저희들 12월, 21일 입점을 통해서 외국인에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일본 각 지역에 저희들 상품에 대한 수출 문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들 판력을 개척해서 부산 식품이 전 세계에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도록 예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 식품들로 더욱더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통합 패키지 상품을 순조롭게 런칭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지역에 검증된 유통 캐트링 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재 대기업에 잠축된 지역의 단체 급식 시장을 활성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 부산식품제조사협회에 소속된 많은 우수한 제조사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부산이 만든 또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 식품들이 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